서울 향운사 주지 지상스님의 신간 꽃은 피고 꽃은 지고를 소개하는 북토크쇼가 서울 숭례문 학당에서 열렸습니다. 독자 30여 명이 함께한 행사는 저자 지상스님과 불교 봉사단체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사무국장이자 역근이 오시환 씨의 대담으로 진행됐고 가수 안수지의 아름다운 노래가 어우러졌습니다. 지상스님이 펴낸 꽃은 피고 꽃은 지고는 비군이 도반 고 명조 스님의 투병 생활에 극진히 보살피면서 얻은 성찰과 깨달음의 이야기들을 감동적으로 담았습니다. 지상스님은 한국자비공덕회를 설립해 부처님의 고향 네팔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